제주 mbc의 지방영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원인 줄 알았다.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있잖아요. 이쪽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는 분이니까 또 다른 측면에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양성. 이성문 교육감님이 오신 다음에 본청에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이 대거 들어오시고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 두 제주 mbc의 지방영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출연자들께서 오시면 방송 직전 스튜디오에 들어오세요. 두 분은 항상 일찍 오셔서 다른 분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여기서 자료도 찾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누가 그러더라고 직원인 줄 알았다고. 아니었습니까. 여기 제주 mbc 로비에 저랑 김동연 박사님 사진 있잖아요. 그만큼 제주 mbc에서 참 많은 활약을 해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제주 지역 선거 관련 이야기인데 오늘 교육감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분이 2014년에도 출마했었다 고배를 마셨고 지난번 2018년에는 단일화를 통해서 김광수 후보에게 양보를 한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광수 전 교육의원도 또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의원 몇 분도 지금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교육감 선거는 글쎄요. 이게 정당이 없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도지사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에는 분명하죠. 저희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문 교육감이 3선 도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두 번 8년 동안의 이성문 교육감 체제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못지않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 선거 주제로 한다고 자료 받았을 때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서는 개업을 하기 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교육청에서 상금변호사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출마 선언하신 고창근 국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 교육의원으로 또 교육감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있는 김장영 의원님이 저희 과 과장님이셨고 그러고서는 2014년 처음에 양성원 교육감님 때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 이성문 교육감님이 2014년에 당선이 되시고서는 들어오셨었죠. 그리고 이 세 분을 제가 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운 주제입니다. 어휴 안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할까요. 사실 교육감 선거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깐깐이 선거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좀 속속들이 잘 모르는 그런 선거가 많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출마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교육 관련 경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계 인사들이 많고요. 전직 교장이거나 이성문 교육감 같은 경우 교사에서 교육위원까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 본다면 도지사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다만 이제 교육 정책을 위반하고 수행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잖아요. 한쪽은 학생들이 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또 다른 측면에는 민주적 시민 교육의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역대 선거들이 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가치의 대결 양상을 좀 보여왔다 이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성문 교육감께서 당선이 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부분은 교육의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교조 출신이라는 거 그 정도 사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 그 당시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았었고 2014년에는. 2018년에는 단일화가 됐는데 또 교육감 선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직이라는 게 최고의 메리트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여론조사 같은 것도 무난히 재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무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뒤집히고 굉장히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선거보다 더 재밌었던. 기자들이 이제 선거 캠프를 옮기느라고 정말 야단법석을 들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직 교육감 그리고 교육의원들은 그래도 언론에 가끔 이름이 나오니까 그 정도 아시는 거지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선거 때 그러고 보니까 한 2% 차이였네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감 선거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 교육감이 3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12월쯤 아마 출마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성문 교육감의 지난 시기를 또 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걸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 그분의 교육에 대한 철학 혹은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적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학력신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월성 교육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지난 8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보수적인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고교연합고사라든지 기초학력이 폐지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고등학교 교사분들의 중론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비학교 아이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진보 교육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규전 내부에서도 아이비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찬반 논쟁이 되었을 때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트는 있긴 있지만 이성문 교육감이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도 일정 정도 비판을 받고 있는 양측에서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재선에 할 때의 상황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맞아요. 하여튼 지금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요즘 불통 이슈잖아요.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그게 도청 쪽에서도 교육 희망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상의 한 번 없이 저런 식으로 발표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제주고나 제주외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랑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한 뒤에 이거를 좀 발표를 하고 이런 방식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급하신 건지 뭔지 이렇게 좀 일단 터뜨려 놓고 보자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제주고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이제 와서 네. 일반계구 신설 관련된 거죠. 네. 그거를 8년 동안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삼선을 노리는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학급당 20명 이하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걸 추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예요. 그런데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문 교육감의 옳다라고 하는 신념은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신념을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신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감성적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불통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하더라도 교육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돼. 이거 나쁜데 그러니까 옳다가 아니라 이게 좀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경영 의원이 그럴 거면 도시사 여기 도시사를 한다. 교육감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성문 교육감 체제의 교육이 체제 교육이 그동안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외부의 소리들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에 좀 둔감해왔나 아니면 듣지 않았던 건 아닌가. 네. 교육의 정치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교육이 정치적이지 않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양성원 교육감님 때는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으니까 그랬었겠지만 이성문 교육감님이 오신 다음에 본청에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이 대거 들어오시고 그리고 교장공모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을 가시면서 그거는 또 예전에 언론에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저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통 이거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은 전교조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교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강조림 변호사께서는 전교조 출신들이 대거 이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수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오히려 정치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오해 중의 한 게 정치야말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문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추진할 때 일방적인 추진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것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야말로 교육감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소통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정치적인 소통의 과정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의도와 여러 가지의 교육 희망지 지원금 말씀하셨지만 교육정책을 들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제의도랑 여러 차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성문 교육감은 그런 정무적인 감각에서 조금은 좀 글쎄요. 그동안 어떤 걸어오신 행정들을 보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인이 소통이 잘 안 되면 본인 라인으로 들어온 분들이 소통이 좀 잘 되는 분들을 모셔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사실 교육 갖고 보수 진보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분류가 그렇게 되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현 이성문 교육감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창근, 김광수, 김장영, 김창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단일화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선거와 달리 어떤 선거 구도가 선거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영의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고요. 글쎄요. 당장의 어떤 눈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도상으로는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고창근 전 국장님께서 출마 선언하시면서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 다만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본인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랬을 때 본인은 충분히 열려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고창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과거에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 이때에 있어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김광수 의원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도 있고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추석 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제주 MBC에서 그때 나왔던 게 이것도 다 얘기해야 되나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그때 이성문현 교육감이 23.3%로 가장 높았고 김광수 전 교육의원 7.4% 고창근 전 교육국장 7.2% 그다음에 김창시 교육의원이 2.8% 이렇게 이순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서 했던 말이 제가 기억에 남아서 고창근 국장의 7.2%는 굉장히 놀라운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분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바닥을 열심히 다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 선거는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선거를 굉장히 많이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수치가 나왔다.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상에 일단 재신임을 묻는 수준의 여론조사. 이성문 교육감에게 유리한 수치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전혀 아니죠. 아마 그 결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외에 나중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했었는데 좀 비슷하게 나온 면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창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원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퇴직하신 지도 꽤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7%의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너무 한쪽으로 쏠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크호스로 제가 꼽는 분은 사실은 김장영 교육의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성문 교육감님의 불통 때문에 많이 곤란한 상황이신데 김장영 의원께서 예전에 교육청에 근무하실 때 민원 해결서를 굉장히 유명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어서 그런 평가가 있어서 네, 어필하시면 좋은 절과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는 출마자들이 속속 나오게 되면 또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할 얘기들이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그 주님은 지ными 교육감에는 극복 214 122 142 148 152 158 229